전 대통령이 그동안은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 쪽을 정말 한번도 안 봤잖아요 일부러 안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최순실 씨가 오열을 하자 한번 봤다 이런 기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법정에서 국정농단 재판이 벌써 한 70회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도 서로의 시선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에 최순실 씨는 흘끼들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기도 하고요 은치를 봤군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갑자기 대송통곡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지 하는 표정으로 잠시 이쪽을 쳐다봤다고 잠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 아니고요 대송통곡을 하고 소리가 꺼이꺼이 나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인지 하면서 좀 잠시 쳐다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순실 씨의 신경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딸까지 자신의 유죄를 증언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차가운 시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신경 변화 얘기들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게 되면 최순실 씨도 유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순실 씨가 어느 선까지 돌아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많다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40년 직인데 우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 글쎄요 지금 상황은 안타깝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최순실 씨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기보다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면 외우나 하고 한번 처단은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아니면 연민의 정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씨는 어저께 울었지만 박 대통령이 잠깐 피식 웃는 장면 가끔씩 노출이 되곤 하는데 본인에게 나쁜 남자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쫓겨났던 노태광 현 차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짝 보고 나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짝 웃었다면서요 제가 법정에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약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피식 허탈한 웃음 그런 웃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의 말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난번에 윤진영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 윤 장관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내놓은 데 비슷한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윤 장관이 증언에 섰을 때하고 어제 노태광 차관이 이렇게 섰을 때하고는 약간 좀 어이없는 부분이 아닌가 유진영 전 장관도 대통령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노태광 전 차관도 장관 윗선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옷을 벗게 됐다고 증언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물죄와 그리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1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물죄의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금 현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선에서 알아서 지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윗선이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